자취를 오래 해서 좀 요리를 이것저것 그래도 하는 편이라고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? 저는 뭐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미역국 뭐 일단 국 종류는 국만행 한번 잘하는 거라고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와이프를 가르치... 가르치면서? 국은 이렇게 끓이고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내분 음식 솜씨는 어떠세요? 아 진짜 그... 진짜... 많이 늘었어요 아 제발 좀... 그렇게까지... 아니 진짜 요즘에 너무 맛있어요 정직한 사람아 아니 왜요? 진짜 맛있어요 나는 너무 맛있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늘었어요라고 그러니까... 솔직하죠 제가 제 이상으로 넘어간 지 되게 오래됐고 와 음식 솜씨가... 요새는 너무... 늦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아 정직하신 분이... 진짜 정직... 난 살다살듯 이렇게 정직한 거는 처음 봤어요 이야... 저희는 너무 재밌고 참 좋은데 이제 과연 그날 아예 외식을 해요 방정되는데 아 근데 요즘 또 시간이... 코로나 때문에 못해 아 외식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잠깐... 시간도 그렇고... 집에 전기를 끌까 어떻게... 두꺼비 집을 내려? 경 리더 하하하하